자, 딱 대고 부르셔야 돼요. 응. 또렷또렷고 부르면은 좀 나 붙이고 흘러야 돼요. 또 최대한 닦아버릴 수도 있어요. 그래야 안 되고 있냐? 아, 껀정색이 좀 무를 겁니다. 껀정색이 좀 무를 겁니다. 네. 저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무를 거예요. 컵에다 그냥 딱 들고 부으면 돼요. 남의izing 가슴이 어디서 joins 거예요? 넉넉ちょっと 봐주세요. contro modo 2번은 좀 더 تھ命. 그러게 되나요? гру도head이 맞고 governo usted고 닦아버맛으로 바로予 bills. 해 cau가 wellbeingstrور을 쥈거려요. 압력을 좀 더 못펴보시죠? 아 예, 데칼에다가 데칼에 포팅하려고 포팅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얘는 숨이 좋아서요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